그럼 이거 다 아물 때까지 어디 가지 말게 이거 다 아물 때까지만 그것만 약속해줘 다 아물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없어서 나의 건강을 드려요 그대 에게 받은 게 어떻게 할까요? 만나는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 사정이 있어서 그방에 떠났다고 그래도 되나? 서운할텐데 없어? 간거야? 밥 밥 또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 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다 있어 줄 수 있길 부디 추억만 남지 않길 너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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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혹시 계산... 아, 남자분께서 하셨는데요. 사유. 맘대로 이랬다 자겠다, 이러면. 왜? 많은 사람들. 그러면 안 되죠.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. 또 번 했냐? 걱정 마. 나 잘 할 수 있어. 네가 있잖아. 나 겁 하나도 안 나. 구워줄까? 지금 자격 어떤 줄 알아? 너 어떡하려고 그래.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그러다. 늦었어요? 잊지마. 알았어요. 이게 누구 때문에. 비셔. 아니야. 뭐? 잘 못 들어. 정국 남들어. 잘 못 들어. 감사합니다.